저업출산 고령화 시대, 노인과 어린이가 만났습니다. 노인복지관 어르신과 어린이집 아이들이 짝꿍이 돼서 책도 읽고, 텃밭도 가꿔보며 활기찬 하루를 보냈는데요. 이렇게 세대를 통합하는 이음 사업은 앞으로 정기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현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린이집 놀이방에 낯선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나이 지긋한 어른들이 아이들과 동그랗게 둘러앉아 풍선을 전달합니다. 아이들은 고사리 손으로 할아버지에게 안마도 해드립니다. 세대를 이어준다는 의미의 이음 사업입니다. 약수 들어가자. 약수 들어가자. 빨리 가자. 오늘 엄마가 굉장히 바쁘거든. 손에 손잡고 뒤뜰로 나가 야외 활동도 함께합니다. 숲속 탐험을 하며 꽃 이름을 배웁니다. 만남이 이뤄지는 곳은 직장 어린이집입니다. 텃밭과 숲길, 공원 이런 모든 것들이 배움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옥상에선 텃밭 가꾸기가 한창입니다. 할머니의 도움을 받아 시감자를 밭에 심어봅니다. 옳지, 깎아. 이리로 와. 옳지, 옳지. 아이도 어른도 모두 만족합니다. 아이고, 재미있었어요. 이 꼬마가 얼마나 귀한 애들. 애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아직까지는 설문이 있는 사람 맞아요. 할머니랑 같이 감자 먹을 거예요. 아이들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행복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노인들은 지루한 일상에서 활력소를 되찾았습니다. 다양한 경험과 삶의 지혜를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이어줄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하게 됐고요. 세대를 초월한 이음 행사는 한 달에 서너 번씩 계속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